고추냉어 신나 보다 보다 진짜 맛있다 안 먹네? 노 스타일? 이야 잘해 고추 저는 지금 이렇게 강아지 오마카세 하는 샵이 있다고 해가지고 코코가 얼마나 좋아할지 오마카세 뭐가 나오는지 괜찮은 거 추천도 해드리고 싶고 워낙 낯선 데에서는 뭘 잘 안 먹고 좋아할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들어가서 코코의 새로운 세상을 경험시켜줘 오늘 코스 이용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시고요 1시간은 이쪽에서 코스 이용하시고 2층에 올라가셔서 30분 정도는 포토존이 있어서 사진 찍는 시간 갖게 따로 있구나 아 네 네 아이 코스는 오늘 총 7가지 준비되어 있고요 세 번째 메뉴 봄 소풍 때 견주님들 식사랑 아이 음식이랑 동일한 메뉴 준비해 드릴 거고 아이 좀 작은 거 같아서 많이 못 먹거나 배불러하면 말씀해 주시면 반 포장해 드릴게요 아 네 감사합니다 사진 좀 찍고 계시면 네 코스 진심히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꿀 장점 고기 세 번째 메뉴 저는 첫 번째 메뉴 선라이즈 대구르르이고요 안에 대구살이랑 닭고기살, 감자, 각종 야채 같이 넣어가지고 뭉쳐서 볼로 만든 거예요 단호박 스프 한번 부어 드릴게요 네 두 번째 메뉴 신비한 비밀마원 메추리알 위에 연어무스 올려드린거구요 무스 안에는 익힌 연어랑 고구마 우유 같이 들어갔습니다 두번째 메뉴는 오릅을 한번 같이 돌려드릴게요 안돼 이찬하지마 두번째 메뉴는 오릅은? 잘 먹네 맛있어? 아빠도 한입 먹어도 돼? 아빠도 한입 먹자 한입만 한입만 찹싸봐 익히지 않아? 이거 혹시 싸주실 수 있을까요? 이따가 먹으면 더 먹을 것 같은데 세번째 메뉴 봉소폭 메뉴 준비해드렸습니다 떡갈비 정식으로 준비했구요 견주님들 메뉴도 떡갈비 정식이에요 아이들 것도 동일하게 준비했습니다 소고기 떡갈비랑 미소된장국 요거 감태주먹밥은 안에는 고구마 들어있구요 겉에는 아무것도 가미되지 않은 생감태 이용해서 만들었어요 천연분말인 시금치분말 그리고 캐럿본말 넣어가지고 색만 표현한거기 때문에 따로 급여는 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오카야 어? 사골 안먹는다고? 이따 먹자 맛있는거 먹자? 오카야 맛있어? 괜찮은거? 자스세요 선생님 어떠세요? 음악까지가 네? 맞겠어요? 죄송합니다 국을 다 칼이 25 어뜨... 어떡해여 예 맛있다 보다 그러인 것 같다 네? 초호화스럽다 야 구찌 구찌 뭔가 구찌야? 세상에 구찌다 맛있어? 맛있어? 많이 먹어봤니? 살기가 느껴진다 근데 너 원래 좋아하는 사과는 왜 안 먹어? 사과 먹어 사과 알았어 최근에 살을 잘 안 먹어가지고 마치 우마카세 코코 생일 겸 코코 생일은 얼마 안 남았어요 3월 11일에 생일이어서 고기만 다 골라먹었네 이놈? 응? 접사봐 다 드셨어요? 어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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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번째 메뉴 텃밭 위에 편백찜이라는 메뉴이고요 닭가슴살이랑 파프리카 같이 꽂아서 준비했고요 위에 하얀색 가루는 아이들 기호도에 좋은 코코넛 가루입니다 꽃이 좀 위험할 수 있어서 제가 빼서 아이한테 급여할게요 네 역시 닭은 못 참지? 뭐야 그새 다 사라졌어? 닭에 환장합니다 코코 닭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아빠도 먹어 뭐 같아? 한번 먹어볼게 코코야 음 음 음 음 음 야 맛있다 야 인간 먹는 것도 맛있네 음 음 되게 맛있네 한번 기다려줘 빨리 할게 한번 빨리 할게 한번 음 맛있다 그래서 이거 고기만 먹었구나 음 코코랑 밥 먹으면 아예 그냥 이렇게 방에 있는 데거나 또 고깃집에 강을 데려갈 수 있는 데가 있어요 공간이 따로 분리해 놔주셔가지고 강아지 있는 사람들끼리만 먹는 데가 있어요 하하하하 코코야 이거 왜 안 먹었어? 감칠맛이 진짜 맛있는데? 음 음 반 너무 맛있다 나는 사람 건 안 주는 줄 알았는데 진짜 맛있다 코코야 비슷한 거야 오마카세 인간도 먹을 때 많이 생각하고 다 먹어야 돼 코코야 너 다 먹었다고 진짜 이러기냐고 응? 바로 퇴근해 왜 코코야 또 왔다 가자 이제 코코 먹자 응 조각이다 손 이리 와 용양솥밥 준비해 드렸고요 말고기솥밥으로 준비했어요 말고기랑 그리고 당근 애호박 같이 넣어서 볶은 거고요 응 위에는 메추리아 노른자 올려드렸습니다 손 이쪽 손 손 이거 맛있.. 맛있는 거 같아? 생각해보니까 되게 괜찮은 거 같아 이거 잘 먹네 노 스타일 너무 잘 먹네 너무 잘 먹네 너무 잘 먹네 너무 잘 먹네 이거는 저희 메인디스 청정육 열정구에 있고요 캥거루 고기랑 소고기 같이 준비했습니다 오븐에서 한번 구워져서 나왔고요 그림리 한번 데워서 구겨 도와드리겠습니다 내가 먹어도 맛있겠다 이거 캥거루 고기 같은 경우에는 지방이 적고 근육이 많은 고기예요 그래서 아이들 다이어트 간식이나 의미화 쪽은 굉장히 좋다 하더라고요 캥거루 고기는 허벅지살인 장갑살 이용하고 있고요 소고기는 생뚜깨살 이용하고 있습니다 소고기는 생뚜깨살 이용하고 있습니다 캥거루 고기 잘 먹네 고기 더 달라 해 뭐죠? 디저트 올 때 물어보자 디저트 메뉴는 그린 요거트랑 그리고 우유 푸딩 같이 준비했습니다 뒤쪽은 견주님들이랑 같이 드실 수 있게끔 견주님 메뉴고 이게 이제 코코 거예요 귤 푸딩 준비했고요 네 다이어트는 베리 왜 안됬지? 갈빈고 견주님 생일 축하해 하이 드디어 칼각? 글쎄 옳지 견주님 왜 요즘 엠지샷? 요즘 엠지샷 할머니가 이런 거 잘 모르잖아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우리 제니저비 아문들 참아집일날 생일입니다 근데 이게 누가 생일인지 모르겠는데 오늘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카메라 좀 멀리 해보세요 그래도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제니저비 아문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빨리 꺼라 여러분들 강아지 쉽게 키운다고 하지 마세요 강아지도 생명있고 키우기 힘들어요 그리고 음악까지 너무 신기하네요 생일때? 이럴 때 와가지고 같이 포토존 이런 게 엄청 많으니까 사진 찍으면서 하기 너무 좋은 거 같아서 비싸니까 특별한 날 오면 좋을 거 같아 그리고 사람밥도 맛있더라고요 얼마나 귀엽습니다 지 의견도 있고 지 생각도 지 의지도 있고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면 오늘 여기서 진짜 맞춰보도록 할게요 안녕 잘 가라 안녕 사랑해 사랑해 집에 가자 미안해 엄마 엄마 사랑해 집에 가자 맛있는 냄새 동생 하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